안녕하세요 오오우 술탕 크게 한 번 맞았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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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 와아 와아 정보 그렇지 화먹을 때 화가 나가네 그러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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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마운드 가야되나 타투해라 아 뭐야 뭐지 자 앞에있다 개머리 파는데 맞은거 같은데 비행기타 비행기타 에가 뜨거 가자 뭐야 이거 어 뭐야 또 내려가네 아 네 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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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퇴로우 마지막으로 이리와 이리와 아, 저거, 저거... 저거... 왜, 거문 안에 들어가네 계단 위로 가네 오, 이거 뭐하나? 마지막인가? 수영, 수영해서 들어가야 돼 또 이번에 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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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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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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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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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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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스킴모 쓰는 거 아니야? 스킴모 쓰는 거 맞네 아 그러네 여기 맞아? 심폐 소생술 원래 심폐 소생술이 가슴...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서 하는 거라며 당신은 똑같은 증평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? 아마 같은 증평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? 어떤 증평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? 저는 AI가 노란색 프로젝트에서 그걸 감소하고 하는 거라며 당신의 DNA가 문제되네요 테스트 섭제에 태어났었고 지금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어요 천천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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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어떻게? 아마 한일? 아마 한 시간? 분명한 증평은 시스템이군요 내 마음이... 모든 증평이 발생한 증평은 증평은 증평이군요 그니까 내가 들리어 이 증평이 어떻게 사용해도 어떤 원하든 저는... 여자끼리 왜 이래, 너네 여자야. 난 남자야. 난 남자야. 나한테는 괜찮아. 나한테는 괜찮아. 나한테는 괜찮아. 나한테는 괜찮아. 나한테는 괜찮아. 나한테는 그냥. 그는 혼자야. 나 혼자야. 나 혼자야. 왜 또 권총을 오냐. 그러게. 상권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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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권총이라면 쏜다 내가. 여자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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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엔딩이라고 하기엔 짧은 갑이 있어. 안전해. 가져다. 그의 일은 없어. 주소하자. 여기. 진단해. 무대를 준비해. 지금부터 봤던 Kain Kain 나 찾습니까? 더 멀티클 콘텍스의чески 보여드리면 机은 physically Ohh Kain 나 죽은 줄 알았는데 Kain 너 이제 모두를 가자 Buy her to keep her escape Kain 나 등장하네 살았다고?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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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무슨 우와 뒤에 저거 만약에 화염 터질때 문 잘못 열면 내가 알기로는 진짜 정말 죽는걸로 알고 있대 야 뒤에 게이마리야 왼쪽에 넘버원에서 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왔어 이거 기계지 얘네들 얘네들은 소용이 없다 소화기 못한다 가자 한 개 있다 한 개 이거 인시네레이터 불로 불로 지지면 돼 오 얘 물속에서 쏘는거 봐 저거 아 그래? 얘네들 뭐 기계니까 뭐 우와 개많아 여기 그거 그거 써 그거 저기에서 저기에서 그거밖에 없어 여기서는 아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어 나오니까 살겠다 오 바로 나왔네 역시 밖이 좋아 역시 밖이 좋아 NRC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이 싸움에 싸우고 이 싸움에 싸우고 이 싸움에 싸우고 우리 플랫폼을 더 필요할 것 같아 우리 플랫폼을 더 필요할 것 같아 여기 계시나요? 내가 따라와? 테일러를 위치할 수 있을까? 테일러를 위치할 수 있을까? 테일러를 위치할 수 있을까? 테일러를 위치할 수 있을까? 그치 왠지 테일러 만났을 때 하나가 냈을 것 같아 호버스랑 풀트로이 된건가? 그치 나 안봤어 안봤다고 형 흐하하하 어벤져스2 안봤다고 우와 이거 뭐야 앵같은거 오케이 됐다 나이스 됐다 나이스 됐다 테틀러를 가지고 와 오우 빡세 오우 됐다 오 저런게 빨리 도망가네 나이스 ψ欧이 한 뿜만 더 페인트 스무 아 이거 지켜야되나 본데? 여기가 왠지 어 마지막일거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자 저거 지켜야되는데 이거 그냥 갈겨야겠다 어쩔수없다 와 개 무슨 개미처럼 죽는다 엄청 잘 죽는다 와 저기 그 뭐야 우리가 그 저거 뭐야 드라군 있잖아 걔도 그냥 죽어 드라군들 나오는데 그리고 그게 없네 과열이 없어 과열이 탄 과열이 없어 미쳤어 연사력 미쳤어 진짜 여기서 나오는 보병들은 다 개죽은다 끝없이 나와 아 트랜스 미션 뭐가 미션이 바뀐다는거야 어 맞네 테일러 왔네 쟤네 다른데 있나보다 지금 영상을 해킹한거 아니까 쟤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봤던지 북쪽으로 오는건가 쟤네들이 비행기 타고 아 얼마 아직 못갔다 라고 얘기하는거 같애 떠난지가 그치 뭐야 도내리네 싹 정리하고 내리자 뭔진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여기 안에 테일러가 있는거니까 테일러의 위치를 안건가 안건가 왜 내리지 이제? 위치 다 알아낸거 아니었어?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되는건가? 아 가봅시다 뒤펜 한번 어이구 한명의 그 아까운 꽃이 떨어졌어 뭐가 떨어져? 아까운 그 그 20대 청춘들이 떨어지고있어 지금 아 이 칼 무슨 아 우리 그거 토하는거좀 쓰자 어 그래그래 와 토하는거 진짜 먼데도 쓸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인간이랑 같이 카오스톡이 탔 어 뭐야 이 수류탄 뭐야 이거 어 너 많이 나오네 너 생각보다 개떼야 개떼 생각보다 너 많아 어 나 좋은생각 났는데 아아 비행기를 내가 한 대 내리지 말걸 그랬으면은 내가 비행기를 지원하고 안 내렸으면 진행이 안됐던거 아닐까 그랬겠지 너무 야비였겠지 응 너무 제작진들 물로 보는거 아냐 그러긴 해 그래서 제작진들이 물로 안보이려고 짬뽕 물로 보이려고 짬뽕처럼 게임을 만들었나보다 개같은건들 이 아무리 게임이 있다고라 해도 응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만들었겠지 아 쪼로가야 돼 또 해라 또 다 싹 다 토해버려라 다 토하죠 지금 토하면서 쓰러지잖아 그치 어 뭐야 오오 곽 Them 우웨어어억 오웨어어어 투하게 만들게 아아아아 지금 안낼거야 아마 싸그리다 죽여 슬로모션인데 하아 어디서 본건 있어요 게임 우와 이런 이런 모션 진짜 FPS 하면서 제일 꿀잼 아니야? 슬로모션? 어 영화같은 느낌 그때 머리 다 부수는 느낌 이런거 이런거는 진짜 이런거 너무 좋아 아 내가 던지는 폭탄 그거 수유탄이랑 똑같은데 다른 점이 알겠다 뭐 튕기지가 않고 그 자리에 바로 붙어 아 그래? 어 어 사람에서도 그냥 붙어 아 그래 그 폭탄이 그런 폭탄이 나왔었더라고 트레일러 영상이 하나 봤거든 내가 밑에 밑에 심장마비 좀 써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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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지? 날씨가 추워서 나나? 아니구나 어우 저기 저기 이리로 가야되는거 맞는데? 어 내려가는구나 코버스 또왔네 코버스 또왔네 계속 연결 접촉바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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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이래? 깜짝이야! 어 나 또 주인공이 나 또 나 점령당한 줄 알았는데 코버스한테 예 드리는 거 왜 싸워? 갑자기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왠지 주인공 있잖아 미쳐서 우리 팀 다 죽이고 끝낼 거 같아 왠지 코버스한테 접촉했었잖아 저의 고소한 그 헤리라는 여자가 맞지? 그리고 그 기운의 롱으로 지정했었잖아 그 당시 헤리가 저에게 전달했었잖아 그 다음, 헤리가 접촉했잖아 그서히 그게 헤리라는 남자가 정해져있어 엄리는 맥주에서 남자가 있는 사람 내가 지정한 헤리라! 그는 헤드릭스게임 뭐? 할게 하하 어? 너 지금 좀 더 달아있어, 아냐? 도대체 국립을 만들고 있는 계획에 도대체 어떤 가족에게 만들어버렸어 내가 너한테 믿을 수 없지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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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싸우자 얘들아 이거는 기계 나올빛이다 어우 저 스나 좀 잡아야겠네 어우 스나 맞았어 어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어 조심 조심 됐어 됐어 바로 넘어 바로 넘어 뭐야 이거 메르틴은 누구야 반대팀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스나버 저 스나버 좀 잡아야겠는데 우와 저 스나를 무조건 야 저 스나 어떻게 잡는거야 저거 내가 가 어 나 누웠는데 형 그냥 뛰어 아니면은 어 어 거기서 살려 거기서 차라리 여보세요 살리려고 오신거 아니에요 어 위에 위에 앞에 너무 많잖아 앞에 난간에 그중에도 내 목숨 먼저 챙겨줘야되는거 아니야 이 목숨 챙기다가 내 목숨까지 같이 내준거 아니야 어 수류탄 수류탄 아 간다 간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와 스나가 몇개야 몇명이야 스나 개많아 나 사람은 보는 쪽쪽 바로 그냥 심장감기 시작해 이거는 그냥 어 조금씩 해로를 뛰어가는거네 그냥 스나를 피해서 나 어떻게 게임해야될지 알거같애 아 지금 못죽여져 스나 못죽여 아예 이리로 가는거네 어 어 어 어 어 들어가야되는거였어 이건 뭐야 어 그렇지 이게 안열릴수가 없지 새끼야 인마 이씨 죽고싶어? 왠지 어 마네티 목소리 개 테일런 잔았네 오우 와아아아아아 미친 내 기계발이잖아 내가 사르타 네 스파르타 뭐야 이거 어 어어 아니 개 왜 테일러가 왜 괜히 코보스한테 왜 접촉해가지고 팀원들이 이 모양을 이 꼴로 만들어 그가 죽었잖아 두사랑 죽어 우리의 정신을 만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지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홀, 그리고 디에즈 그래서 뭐, 우리의 정신을 만들고 태일로를 죽일 수 있을까요? 너의 정신을 도와주신다면, 우리의 정신을 도와주신다면 그럼, 우리의 정신을 도와주신다면, 지금! 지금이야! 내가 듣고 있잖아! 너는 영국의 전쟁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와줄거야! 우리는 우리처럼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내 친구 골룸은 둘째치가 너무 그냥 아파보여 애가 하하하하 아 인정 무슨 백협빵 걸려서 머리 다 밀어놓은 것 같애 진짜 가자 헨드리 근데 목소리 진짜 연기 잘하지 않아 성은 누굴 썼는지 진짜 정말 잘 쓴 것 같애 그정도 돈을 취소했겠지 포롱인데 저쪽으로 갈아버려! 알아요! 우리의 길을 가려줬네 0.3초 엑스라 바로 가는거지 헨드리 이곳에! 긴급 탈출이다 어 근데 비행기 멋있다 개미래니까 아 이렇게 또 한개 깬건가? 아냐 아냐 아닌가? 하나 깨고 이제 테일러 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파트에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들 이제 조금 이제 다들 좀 지치실텐데 아직 엔딩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엔딩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채팅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벨 10됐다 잠깐만 나 몇 대지? 곧 있으면 10일 되겠네 오씨 나 넘겨버렸네 아 넘겨버렸어?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니까 나 의상 한번 봐야겠다 오 괜찮네 괜찮은거 나왔어? 딱히 뭐 나쁘진 않은데? 어 괜찮은데? 어 그러네 로그 아 근데 전체적으로 머리 형태가 지금꺼보다는 이게 낫다 점점 근데 우리가 느끼는게 가면라이더가 되가는거 같아 어? 아 여러분 이거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자같은 옷이 하나 나왔어요 아 아 아 아